어! 엄마 같이 가?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저씨가 무서워? 가 가 가 박수 한번 주세요!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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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놔 아 무거워 잠시만 기다려 다시 감사합니다 고관아 씨 박수 한번 주세요 아, 고맙습니다. 근데 송착식 선배님 닮지 않았어요? 그쵸?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부모가 닮았는데 다 그랬으면 왜 그러는 거야? 예. 한국북구인데 가실래요? 예요. 한국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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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장진이 나오십니까? 박수 한번 해주세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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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